네 2부의 첫 순서 한류의 핫플레이스를 찾아 한류 로드맵을 만들어보는 스타 라이프앤트랩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주는 스타들의 사인을 정말 원없이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곳으로 갔다와 봤다고 하는데요. 저도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장원씨와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한류 스타덕분에 유명해진 한류 명소를 찾아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스타 라이프앤트랩을 시작합니다. 반가워요. 두 분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도 또 어디 가야죠. 네 오늘은 오늘도 오늘은 정말 많은 우리가 놓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저래 저 지경이야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 선정 기준이 사인으로 한쪽 벽면이 도배되어 있어야 하는 곳만 도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스타분들의 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류 스타 사인 특집인데요. 이번 특집에서 만나볼 스타는 월드 스타 B부터 대세 걸그룹 C스타까지 약 100여 명 이보다 더 많은 한류 스타들의 사인이 있는 진짜 한류 스판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오늘도 뭐 미션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미션 오늘의 미션 한류 스타 사인 특집에 걸맞는 미션인데요. 장소마다 5개의 한류 스타 사인을 선택 30초 안에 저 MC 장원이 설명하는 스타를 봉룡이와 신가가 맞추면 미션 클리어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웬일이래. 그러면 누워서 떡 먹기지. 콜 콜 콜 콜 콜 됐다 콜 콜 콜 이거 끼고 하면 돼 뭐야 이게 자 바다 빨리 뭐야 이게 자 그게 계곡이라는 건데요 유재석 정재영 신보라 걸스데이 미나의 지드래곤까지 스타들도 피해 갈 수 없었던 개국이 지금 저보고 이걸 끼고 하라고요 야 잠깐만 근데 이거 왜 뜯어져 있어요. 이거 왜 뜯어져 있어. 아니 말 잘할 수 있나 없나 확인 한번 해봤어요. 아 더럽게 진짜. 그럼 왜 걸 좀 사오든가. 해봐. 내가 다 살균 소독해 왔어. 아 이거 끼고 할 테니까 성공. 미션 성공하면 뭐 줄 건데요. 성공하면 그동안 네가 진 빚 다 까주고 오늘도 미션 보상에 구미가 당기는데요. 미션에 성공하면 지난 빚 면제는 물론 상품권 10만 원까지. 그러나 실패하면 제 출연은 또 삭감되고 마는데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봉영 씨. 우리 신가 씨. 저 MC 장원. 그리고 사악한 제작진들과 함께 첫 번째 스팟으로 유도하시자. 다 함께 고. 스타 라이프 앤 트래블. 한류 스타 싸인 특집. 첫 번째 장소는 압구정 로데오 입구에 위치한 한 카페인데요. K-POP의 주역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하죠. 저희 박진영 PD님. 2AM. 2PM. 방탄소년단. 닷세븐. 원더걸스. 단골 손님 이름 듣다 프로그램 끝나겠네. 이렇게 많은 스타들이 단골 손님으로 있다 보니 스타를 따라 해외 관광객들도 자주 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메뉴판에 중국어와 일본어는 필수입니다. 해외에서 온 손님들이 특별히 따로 찾는 한류 스타들이 있다면서요. 저희 사장님이랑 방탄소년단. 사장님이요. 사장님이 뭐 부업으로 환전 같은 거 하세요. 잘생기셨어요. 아 잘생기셨어요. 외국 관광객들이 콕 찍어 찾는다는 잘생긴 사장님. 그래도 연예인들 이렇게 많이 오는데 왜 굳이 사장님을 찾아. 사장님도 연예인이라서. 아 그래요. 창민 씨요. 2M 창민 씨. 아 아 그래요. 방금 사장님 잘생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민 씨라면서. 잘생기셨는데. 유명해요. 여기 창민 씨가 하는 커피숍이라고. 네 당연하죠. 창민 카페에 꼭 가야죠. 팬들이 많이 찾아오죠. 친구하실도 알았어요. 아니요 저는 처음에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딱 표정 보니까 지금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표정이야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한류 스타가 직접 운영하고 많은 한류 스타들이 찾는다는 이곳. 스타들이 맛본 음료 안 마셔보고 넘어갈 수 없죠. 스타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추천 메뉴 몇 개만. 레모네이드가 레몬 3개 들어가서 피곤하시면 이것도 괜찮아요. 피곤하세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요 제가. 바크 내려왔니 오빠 지금. 음료를 기다리는 사이. 어김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일본. 일본. 지금 메시지야 보니티와. 아무 말 잘하시네요. 아니요. 아무 말 잘하시나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 잘하시네요. 아 그렇구나. 여기 어떻게 오셨는지요? 방탄소년단이 뺨이라서. 방탄소년단이 뺨이라서. 방탄소년단이 뺨이라서. 오셔가지고 방탄소년단 멤버들 혹시 만난 적 있어요 직접? 없어요. 만나고 싶다고 영상편지 한번 쓰세요. 또 만나고 싶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도. 저도 만나고 싶어요. 야 야. 난 여기 지금. 제발. 야 신가야. 신가가 방송도 있고. 방탄소년단 아리에 푹 빠진 사이. 주문한 음료가 나왔는데요. 한류스타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도 맛있게 마셨겠다. 이제 남은 건 미션뿐인데요. 준비. 시작. 아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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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몰라요. 다 왜. 또. 오이하. 또이 형 Boom. escuela. 아흐. 아. 아아. 어. 더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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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투피엔. 즉피엔. 빨리빨리. 아.. 알아. 아으하 한 모К는. 아우. 아우. 아 الا.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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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橙 pope. 아. 아. 야의 아. 네. 카메라.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야야. 회가 내 향 의 향 하이 향 빠이 하이 카라 카라 5개 다 맞췄어 카라 또 말까요? 또 말까요? 시간은요? 46초 걸리는데 자 4일 맞춤는데 실패 아니 그럼 중간에 몇 초 남았다면 얘기해 주겠죠? 네 넣으십니다 니가 너무 열심히 하길래 하하하하하하 이거 해보니까 괜찮아 할만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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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PD가 못해서 그런거지 하하하하하하 일단 B가 오래전 단골이었어요 B씨가요? 오랜 단골이면 10년 정도 10년 단골 월드스타 B의 10년 단골 가게 오늘의 두 번째 한류스타 사인 스팟은 한류 대표 분식 떡볶이 가게입니다 대한민국에 내놀아 하는 스타들이 모두 다녀간 곳답게 한 면이 아니라 사방이 사인으로 가득했는데요 김민종씨가 지금 17년째 최강희씨도 문근영씨도 단골이고 티아라 멤버는 여기 거의 단골 진우션 두 분 나오시죠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늘어만 가는 단골 스타들 넓은 벽면이 스타들의 사인으로 가득할만 했는데요 설마 복룡이가 여기도 알진 않겠죠? B씨 때문에 유명해진 곳이라고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복룡씨는 이걸로 논문 써야겠어 우리 심가씨는 알았어요? 저... 저는 당연히... 처음이죠 몰랐죠 몰랐죠 알죠 당신이 알면 네가 알면 그게 더 이상하죠 왜 그래요? 아는 사람만 안다는 한류스타 단골 떡볶이 가게 여기까지 왔는데 안 먹어보고 갈 수 없겠죠? 저희도 한류스타처럼 맛있게 먹었는데요 스타들의 단골집인 만큼 스타만큼이나 관광객 역시 많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일단 사인 사인을 먼저 찾아보시고 뭐 수인성씨 자수 비 보면 뭐 난리나고 여기 이제 이분도 오래됐는데 박혜진씨도 조금 뭐 사이즈 보면 난리나고 봉룡이와 심가가 떡볶이를 먹는 동안 문제를 골라봤는데요 이번엔 기피코 성공하고 말겠습니다 쉬운 거 골라야지 쉬운 거 시작 패스! 패스! 다음에 다음에 패스! 이미 20초! 크리언팟! 크리언팟! 크리언팟 다음에 30초 넘어서요 아유 아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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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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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봐도 내보고 하소연도 해보고 어렵게 어렵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미션에 진짜 승패가 걸려있는 마지막 게임은 세 번째 스팟에 한류 스타들로 진행됩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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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도 아까 창민씨 하는 커피숍처럼 여기도 연인이 운영하시는 가게구나 아 받았습니다 아 받았습니다 울라가 끝자네 보컬 부분 세 번째 장소 역시 스타의 가게? 아니면 형제인가? 아 아니에요 아 아니세요? 네 죄송합니다 한류 스타 사인 특집답게 세 번째 장소 역시 한류 스타들의 사인이 보이는데요 아니 잠깐만 설마 이게 다야? 뭐 사인이 많긴 많은데 네 저희가 뭐 여기만 다닌게 아니거든요 아 다음대로 많은 장소들을 다녀봤는데 이 정도는 뭐 살짝 택도 없다랄까? 이쪽에도 있지만 네 앞쪽에도 이제 보시면 저쪽에도 있고 아 이쪽에도 있고 차승원씨 차승원씨 엑소 엑소야? 엑소? 네 자리가 없어서 못 하시고 있어요 아하하하 차마 붙일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직 등재지 못하는 사인이 이만큼이란 말씀이신거죠? 네 스타 라이프앤트랩의 사인 특집 마지막 장소는 차마 공간이 부족해서 단골 스타들의 사인을 다 붙이지 못한 향초 가게인데요 중년 대세 차승원씨부터 문근영씨 이강수씨 아이유씨 에이핑크씨 스타 비스트 엑소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스타들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이렇게 사인이 많으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사진을 다 찍으시더라고요 찍고 나서 웨이보나 이런 데 올리시면 그쪽에서 보시고 다들 오시더라고요 또 스타는 다 나왔잖아요 웨이보 거기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혹시 보습이 혹시나는 말에 혹시나는 말에 물어볼게 혹시 아 알기는 합니까? 우리 집 근처에도 그래 모르는 것 같은데 몰라 무슨 우리 집 근처에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근처에 웨이보 뭐 사무실 있어? 몰랐겠죠 몰랐겠죠 뭐라 그랬겠어요 예 알겠어요 우리 동영씨는? 저는 당연히 알죠 웨이보에서 사진을 봤어요 친구는 시스타뿐이에요 자주 가는 가게인 것 같아서 그 친구의 웨이보에서 봤어요 밥 먹고 자는 시간이 있어요? 인터넷 하느라 했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스타들이 찾는 이곳 스타들이 자주 오는 곳인 만큼 스타들과의 만남에 재미난 에피소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다솜씨랑 보라씨 이렇게 오셨었는데 이제 가끔 매장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거든요 다솜씨가 이제 강아지가 귀여우니까 이제 좀 안을려 했는데 강아지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네 살짝 실례를 실례를 시스타분들 반응은? 그래서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다시는 안 오실 것 같았는데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아니 강아지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도 시스타랑 팬이거든요 네 갑자기 막 TV에 나오면 저도 가끔 뭐 이렇게 살짝 너무 좋으니까 아니 그럴 수 있어 살짝 아주 소리 안 작아 나 같은 남자들끼리도 알잖아요 그쵸? 너무 좋은 사람 갑자기 딱 나오면 놀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강아지 뭘 할 수 있어 조금 이렇게 취미 흘려주실 수 있잖아 취미 너무 좋은 사람이라면 취미 살짝 튀어나올 수 있잖아 눈물도 나올 수 있고 무슨 생각한 거예요? 눈물 날 수 있잖아 너무 좋아서 네 맞아요 눈물이나 침 이런 거 이렇게 열애살이 나기 전에 연예인분들끼리 이제 오신다거나 이랬던 전화 하필 이 타이밍에 전화가 궁금해 미치겠는데 아 이제 빨리 끈끈해졌어요? 열애살이 나기 전에 두 분이서 같이 오시는 경우도 있었고 매스컴에 나오기 전에 저는 이제 정보를 좀 알고 있었어요 혹시 그러면 지금은 공개됐는데 먼저 아셨던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개되기 전에 아셨던 분 그런 건 얘기 되잖아 왜냐하면 지금 공개됐으니까 연예계 수많은 한류스타커플 중 열애공개전 사장님께 딱 걸리는 스타커플은? 네 헤어져가지고 네 헤어져가지고 저희가 저한테면 귀성말로 살짝 저한테부터 지금도 예쁘게 사랑하시는 분 없어요? 있는데 공개된 연인들은 상관없어요 공개되지 않은 거 같아서 주로 공개되는 연인이 끊으시다 상사전이 대단하다 한류스타들의 연예 기상도가 한눈에 보이는 스타들의 사랑빵이자 한류스타의 단골집에서 스타를 사로잡은 향도 맡아봤는데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세 번째 미션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제 출연료가 걸린 만큼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하는데 준비 시작! 아이유 아이유 에이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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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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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Remember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걸 모르냐고요 아까 사이드 봤잖아 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그냥 포기하고 오늘의 스팟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승원씨가 차량 방향제를 사러 온 한류스타 향초 가게에 가봤고요 한류스타들의 떡볶이 가게에서 맛있는 떡볶이도 먹어봤습니다 또 2AM 창민씨가 운영하는 커피숍도 다녀왔는데요 한류스타들의 수많은 사인이 보고싶다면 오늘의 스타 라이프 앤 트래블 잊지 마세요 저희가 만들어간 한류 로드맵 꽉꽉 차는 그날까지 한류 관광의 로드맵이 되는 그날까지 스타 라이프 앤 트래블 파이팅 짜요 자꾸 내 통장에 돈을 짜요 이 프로그램이